인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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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좀 잘 치고 계십니까 예 오늘 언더 칠 것 같습니다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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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더라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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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을 바꾸시나? 좀 이따가 쳐야 되겠다 얼굴이 안 편해 어? 아니 얼굴이 안 편해 됐어 그럼 뭘 찍을게 뭘 찍을게 하나 벗겼고 음... 음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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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넓어졌네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으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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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7 7 7 8 8 9 6 7 8 9 9 10 10 11 12 12 12 11 12 12 13 13 14 15 15 15 15 16 17 16 16 16 17 17 18 18 19 19 21 21 22 22 22 21 22 22 22 11 22 23 23 22 23 22 23 23 24 24 25 25 오전 10시입니다 파슬인데 175에요? 와 170이랍니다 일본이 원래 말하면 드라이브 아이가? 우리가 드라이브 그게 1번 아이가? 우드 대신 그 아이온을 신다는 얘기야? 응 1번 아이온이 있어 얘는 완전히 케이스맨이 얘보다 더 섰어 얘가 3번이거든 그거 완전 모기 아이가? 뭐든지 다 모기야 이거 좀 더 섰어 이거 좀 더 섰어 좀 더 섰어 좀 더 섰어 좀 더 섰어 진짜 너무 섰어 그리고 좀 더 섰어 좀 더 섰어 조금 더 섰어 좀 더 섰어 좀 더 섰어 좀 더 섰어 스스로 짜는 공간에 하시면 되겠다. 아 어떡해. 에이 지나갔다. 그런데 내리막입니다. 네 내리막이라. 아. 야 이런게 있구나. 야 죽이네. 잘하셨습니까? 미친 갔나. 아무 데서나 하지마라. 포토 왜 맞고싶으려나? 어? 포토정전에서 나가자. 나도 오늘 3포토 배에서 2포토, 3포토. 미친. 그거 기본이제 뭐 세상에. 빨리 가시게 뭐하고. 아. 아 근데 이런거 설치하는게 좋네. 이건 에스칼레드 아이가? 자연. 이거 왜 했지. 여기에 아마. 주척을 돌려면. 여기 다리였어. 오. 그런거에요. 여긴. 여긴. 그러니까 나도 절대 말았으면 좋다고. 아. 난 너무 오바됐거든. 3번 걔네들은 오버칠거네. 난 거리 딱 맞던데 우드. 150. 하하하하. 다 힘내. 아. 여기가 온도가 더 낮는건 다른데보다. 뭐. 이제 꼽히네. 음. 여름. 아윽. 예예. 아윽. 으하하하. 야윽. 고맙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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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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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손기술이고? 그거 가서 그렇게 레슨을 받고 와 멋지다 멋지다 부족하다고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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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완전 급내리막이네 겨울에는 못내려가겠네 여기는 하얀 오리구에 여긴 허시밀탑 허시밀탑 5탑 아따 글 좋네 옷을 벗게 너무 너무 늦게 벗은거 아이가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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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